히힛 코리안 투어 4승의 허인회 선수 좋은데요? 이거는 뭐 거의 들어갈 확률이 90%가 넘는 버트입니다 굳이 시작이 나왔습니다 팝파이브만 쭉 더 많으면 좋겠죠 한타 만에 해야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버트였습니다 오르막이었고요 이번 대회에 자신의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카메라를 보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3명의 루키조 선수들이고요 파파우 7번 홀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이정도면 키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더 누나가 최근엔 많은 저녁을 사측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루키조 선수들이 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해요?